음악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김승환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차기 시장을 설계할 때 고려할 요소를 캐나다 온타리오주 IESO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빠른 변화를 전력시장 차원에서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제 재생애를 증가해 달아 어떤 물리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사실 지난 한 20년간 누적되었던 어떤 사람들의 욕구도 같이 반영되어서 우리가 이런 챌린지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전력거래소나 정부나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땡큐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연구할 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맨땅에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논의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스타팅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이정표를 잘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게 아주 우리를 좀 로드를 줄여주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한 환경에서 가장 최근에 2016년부터 전력시장의 제도 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많은 시장의 논의 과정들을 다 웹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많은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더 효율적인 가격 신호를 전달하는 전력시장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설계 원칙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차기 전력시장을 설계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민을 해야 될까를 조금 나열하는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유는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필이면 캐나다 온타리오 시장이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전력시장을 좀 구분을 해보면 북미형 중앙집중형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형 자기급전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는 북미형 중앙집중 급전식 시장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지금까지 쌓아왔던 ICT 시스템과 운영 조직 이런 걸 다 버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북미형 풀 시장의 근거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믹스로 좀 살펴보면 원자력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수력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동이 느린 기저 발전원들이 굉장히 많은 현재 상태 갖고 있고 또 특이할 만한 점은 2014년부로 탈석탄이 다 완료가 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적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PJM이나 캘리포니아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너무나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을 바로 따라가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캐나다 원타리오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충한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 가격 결정 발전 계획과 운영 발전 계획의 분리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투 스케줄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시장의 단일로 하나 결정을 해놓고 오퍼레이터가 모든 액션을 취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증분 비용은 다 소비자한테 소비량에 비례해서 분배해버리는 그런 방식의 시장인데요. 이런 투 스케줄 마켓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서방 국가가 캐나다 원타리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원타리오 케이스는 이 투 스케줄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더 효율적인 가격을 전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장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런 작업들이 시작이 되었고 아마 그 전부터 올해전부터 논의를 해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시장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 7년, 8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우리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좀 빠르게 시장 개혁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의 시장 개혁 프로그램을 마켓 리뉴얼 프로그램, MRP라고 부르는데요. MRP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제약을 반영한 가격을 생성할 수 있는 제약 반영 시장, 싱글 스케줄 마켓을 도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ISO의 두 번째 요소는 데이어 헤드 마켓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전일 시장은 있고 실시간 시장은 없는데요. 캐나다는 실시간 시장은 있고 전일 시장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맥락이랑 크게 유사한 구조는 아닌데 이 부분은 발표에서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앤스트 리얼타임 UC라는 것은 우리나라 용어로 치면 인트라 UC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시장에서 어떤 시장이 클리어링 된 이후에 실시간 운영까지 나아가기 위한 중간 과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요소는 시장적 요소도 있지만 좀 더 기동 정지 계획을 테크니컬하게 개선하는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MRP의 목적은 현재의 투 스케줄 마켓을 싱글 스케줄 마켓, 제약 반영 시장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현재의 가격 결정 결과와 급전, 실제 급전, 물리적 급전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서 불필요한 시장 외 정산금들을 최소화하고 가격의 효율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두 번째가 데이헤드 마켓을 도입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ERUC, 인앤스트 리얼타임 유닛 커뮤트먼트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싱글 스케줄 마켓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격 결정 구조와 물리적 급전 구조를 통합을 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좀 쉽게 말하면 지역별 한계 가격, 로케이션을 마진할 프라이스 우리가 MLP라고 부르는 가격 체계가 도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MLP들이 도입이 됐을 때 시장 참여자들한테 보다 경쟁적인 가격을 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목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스케줄 마켓을 설계할 때는 이제 LNP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설계 요소 중에 큰 카테고리가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즉 LNP를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LNP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S&P라고 부르는 에너지 프라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제스천 프라이스, 송전 혼잡으로 인한 성분이 존재하고 손실로 인한 성분이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LNP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NP를 구성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어떤 버스를, 개통하는 어떤 노드를 중심으로 에너지 기준 가격을 설정할 것인가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부하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한 변전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가상의 분산된 노드를 가지고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 지역에서는 원리상으로 컨제스천 성분이나 손실 성분이 당연히 0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 혼잡 성분은 특정 지역과 기준 지역 사이에 송전 혼잡이 발생해서 전체 시스템 비용의 증분 비용을 반영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송전 혼잡 비용을 콘코프라는 시장의 정상금을 사용해서 다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만큼의 송전 혼잡을 유발하는지 나의 입찰이 전체 급정 결과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송전 손실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송전 손실 성분은 해당 지역의 한계 손실 개수 즉 내가 버스에서 한 1MW만큼 전력을 변동시켰을 때 전체 손실이 얼만큼 변화하는지에 대한 민감도에다가 에너지 기준각을 곱해서 설정이 되는데요. 이때 이거를 히스토리컬 데이터 기반으로 정적으로 그냥 개수를 고정시켜 놓고 하는 방법과 동적으로 매번 조류 계산 결과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처럼 현재 우리나라처럼 S&P를 기반으로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 시장의 정산으로 처리한 다음에 소비량에 비례해서 부하들한테 청구를 하다 보면 이걸 동적으로 하든 정적으로 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MRP에서처럼 시장을 선진화시키려는 그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가능하면 손실 개수도 최대한 급전 결과에 일치시키도록 동적인 개수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격을 사전에 결정할 것인가 사후에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LNP는 5분 단위 급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시간 급전은 현재 사전에 결정이 당연히 됩니다. 물리적으로. 근데 사후에 에너지 가격과 운영 내비력 가격을 통합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5분 시간 이후 차이 동안 변동성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또 불일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SSM 시장 설계의 원칙에 의거하면 당연히 사전 가격 결정 방식을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NP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발전 사업자에 대한 정산 체계가 굉장히 클리어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S&P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급전을 한 결과를 가지고 막 콩코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이걸 LNP로 하다 보면 가격 결정 과정에서 그 모든 예비력과 대통제약들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물리적인 상황에 처한 것들을 잘 반영해서 정산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캐나다는 이미 예비력과 에너지를 좀 통합해서 급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개통제약을 반영한 LNP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운영 예비력 가격을 결정할 때도 송전 혼잡 성분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개통 운영자 행위 아웃 오브 마켓 세틀먼트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콩코프 같은 성분들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마켓 오퍼레이터가 개입을 했던 어떤 부하 삭감을 하거나 전압을 차감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이 사실상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떤 룰 없이 그대로 하게 되면 공급 부족에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액션이 시장에서의 반직관적인 가격 신호를 생성하지 않도록 이거를 잘 설계하는 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분 단위 시간 구간보다 더한 11개 정도 시간 구간 단위를 이렇게 멀리 보고 급전하는 것을 현재 캐나다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마이너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가격 입찰 기반 시장으로 갔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 지배력 문제입니다. 시장 참여자들, 특히 발전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한계 비용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비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 가격을 높여 버리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예 특정 기간 동안 공급을 하지 않아서 공급의 희소성을 유발을 하고 거기서 가격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방식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우리가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치들이 적절한 시점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장 지배력 완화 룰을 설계할 때는 조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할 거냐, 사후에 할 거냐 두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행은 사후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SSM에서는 개통 제약과 어떤 가격이 다 링크가 굉장히 강하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사후에 감독한다고 할지라도 그 세틀먼트들을 제대로 되돌리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약 반영 시장에는 사전에 시장 지배력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여기서도 이론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시장 지배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감시를 하는 게 하나의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가격의 레퍼런스 수준을 정해놓고 거기서 많이 벗어나는 애들을 디텍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MRP를 통해서 제 두 번째 말한 방식 경쟁 수준의 가격 대비 얼만큼 이상한 입찰을 했는가 사전에 걸러내는 방식으로 시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준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좀 억울한 케이스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천연가스 가격 지표라든지 과거 입찰 가격 그리고 과거 시장 가격 기회비용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레퍼런스 비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LNP 기반의 시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부하측 정산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지 않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혼잡에 의한 지대와 손실 잔여금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개통에 LNP가 결정이 되면 특정 지역의 혼잡에 의하거나 손실 성분으로 인해서 부하가 내는 가격과 발전 사업자가 정산받는 가격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불일치 금액은 사실 그냥 개통 운영자가 불로소득으로 얻게 되는 그런 금액인데요. 이게 LNP 시장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다시 배분해 줄 것인가 하는 논의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PJM 같은 시장은 송전권에 대한 재무적 시장을 개설해서 분배를 하지만 사실은 온타리오 케이스 같은 경우에 송전권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용량 기반으로 각 고객들한테 그냥 분배를 해버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부하들한테도 이런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개통사항에 반영된 LNP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부하 쪽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이런 LNP가 왔을 때 더 편익이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했고 그만한 설비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 케이스에서 똑같은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노달 LNP를 적용을 하되 수동적인 소비자들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상 관련 이슈에는 원래 투스케줄 시장을 활용을 할 때는 메이커 홀 페이먼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시장에서 자기의 비용을 제대로 다 회수하지 못한 발전 사업자가 되게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LNG 발전 사업자와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다 보상해주기 위한 예외 조항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메이커 홀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LNP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클리어해지기 때문에 사실 메이커 홀 페이먼트가 이런 싱글 스케줄 마켓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시장 외 액션에 의한 어떤 부가적인 비용 요소들 이런 것을 청구하는 부가정산금 청구는 우리가 반드시 세밀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ERUC는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UC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일 계획에서 실시간 운영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논 퀵 스타트 자원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석탄 혹은 원전 혹은 여러 가지 기동이 느린 발전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캐나다는 이거를 한 시간 단위로 독립적인 급정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간에 걸쳐있는 제약 조건 예를 들어 기동, 그 다음에 정지, 그 다음에 여러 미니멈 로딩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급정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에서 굉장히 임피지블한 급정신호가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실시간 시장으로 와서 아웃 오브 마켓 액션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수록 가격과 급정 결과가 괴리가 커지는 거고 가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 비용, 기동 비용, 무부하 비용을 이런 인트라 UC에서 다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최소 운전 시간, 최소 출력, 기동 증가율 같은 요소들 그리고 여러 시간에 걸쳐있는 기타 제약 조건들을 다 반영해서 멀티 아웃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특히 비용들도 여러 가지 다른 비용 요소가 추가가 됐고 시간 단위도 한 시간 단위 독립적 급전에서 다 시간 구간에 대한 급전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이제 각각 칸별로 급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오른쪽에서처럼 긴 시간을 바라보고 이제 급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되게 많은 요소들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제약 반영 시장을 설계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력거래소 전시한 천명은 돼야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하면서 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급전 결과와 시장 가격을 일원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럴 때 부수적으로 개통 혼잡이 LNP라는 가격 신호를 통해서 어떤 송전설로가 부족한지가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한전이나 거래소 내부의 어떤 개통 검토 결과로만 존재했던 그런 정보들이 가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퍼블릭한테 전달되는 그런 체계가 갖춰질 수 있고 이는 향후 송전선, 배전설로를 건설하게 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입찰 기반의 시장으로 갈 때 가장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은 시장 지배력인데 사실 2020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시장 지배력 문제는 좀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로드배 목표를 달성을 한다. 그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꾀하는 발전 믹스로 진화를 한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 재생의 사업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냥 시장 지배력 지수로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여건으로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입찰 시장으로 결국에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환경 급정 같은 좀 복잡한 문제, 섹터 간의 어떤 연계가 돼야 될 문제는 가격 입찰 기반의 시장으로 가고 효율적인 가격 신호를 생성할수록 문제가 클리어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RUC 도입은 우리나라 기술적으로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발표 자료에는 제가 담아놓지는 않았는데 캐나다 원타리오 케이스의 전일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 중 하나가 재생에너지들도 이제 시장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되는 어떤 정책적 목표 하에서 재생에너지들이 짊어져야 될 많은 의무들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리드 페리티가 달성되기 이전까지는 그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리드 페리티가 달성된 이후에는 재생에너지나 기타 전원이나 같은 의무를 짊어지면서 시장에 기여하고 개통 급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급격하게 바꾸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로드맵을 세워서 적절한 시점에 트랜지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은 재생에너지도 특정한 자격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드 페리티가 달성하기 이전까지는 당연히 예측 정산금 같은 인센티브를 주다가 장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 대여헤드 마켓과 리얼타임 마켓의 어떤 편차를 따로 정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재생에너지한테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캐나다 온타리오 케이스를 통해서 차기 전력시장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